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용궁불사 현덕보사리라고 합니다. 이제 소띠가 내년에는 사육축이라고 해서 내년에 삼재로 묵은삼재로 들어가죠. 올해 삼재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띠 달별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뽑아봤습니다. 1월생은 순풍에 돈단듯이 아주 일이 잘 수월하게 잘 풀리는 해운년이 되겠고요. 그런데 너무 잘 풀리다 보면 이 사람이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과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더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과욕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월생은 재물수가 좋다 보니 가정으로도 화합이 들어오고 모든 금전수가 잘 풀리고 사업자는 사업이 성할 것이고 또 영업자는 영업이 성할 것인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을 잘못해서 시비수가 걸리거나 아니면 관제수가 걸릴 수도 있으니 2월생분들 절대로 말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3월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세가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면 다 유리원 해운년이 되시겠고요.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서서히 풀어가시면 올해 해운년이 풀어지는 해운년이 되시겠습니다. 건강으로는 몸살이나 이런 상갓집에 가시면 상문이 드는 그런 해운년이니 상갓집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로 4월생은 작년도 많이 힘드셨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해운년이고 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해운년입니다. 성질은 선하면서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조금 남들한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시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띠 이제 5월생입니다. 5월생 분들 올해는 본인이 하고자 하였던 일 미뤘던 일을 올해는 추진하셔도 좋은 해운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운년이고 금전과 재물복이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던 일을 멈췄던 것이 있더라면 올해는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다만 길을 얇게 떠서 남의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의 주장대로 잘 추진해서 나가시면 크게 나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띠로 6월생입니다. 6월생도 마찬가지로 삼재이면서도 운세가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막혔던 금전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빌려줬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든지 이러면서 금전이 막혔던 운세가 이제 서서히 풀어지는 운세고 또 매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서라서 6월생 분들 올해는 문서, 땅이나 집,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팔거나 들이시면 굉장히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7월생들 소띠 아주 경고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왜냐하면 7월생들 작년에 관제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집안에 가정 불화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을 지키고 금전수를 높여야 되는 해운년이 돼야 되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전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동업이나 사업이나 보증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 여기셔야지 하시던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절대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 소띠 8월생 분들 작년에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진 않아도 아마 거의 원하시는 부분만큼 잘 됐으리라 믿어요. 사업자분들 그러나 올해는 어떤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경향에 있어서 사업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하시던 일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이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물과 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은 뭐 어디 놀라가서도 물을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집안에도 가스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일 또 위험한 것은 큰 사고 대형 사고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고수라는 게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나는 사고가 있지만 또한 남이 나를 날 잘 가고 있는데 남이 나를 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심을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시면 좀 덜 하시겠죠. 이제 9월 소띠 9월생분들 외국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사 조금 운이 불길하셔서 사고수 관제의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또 대인관계 개선으로 재물을 이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지인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 성립을 잘 하셔야지 올해 그래도 귀인이 돕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큰 손색이 없을 것이니 꼭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띠 10월생입니다. 10월생분들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입니다. 10월생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크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을 적에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남들 말하는 걸 기울여 듣는 것이 본인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집안에 또 복을 입을 그런 운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금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도 유지성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생의 소띠생들 중에 자격증이나 취업 이런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는 운이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실 분이나 자격증을 따질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소띠 11월생은 딱히 좋은 게 없어요. 11월생은 그래서 창업이나 이사도 이동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체하는 형국이에요. 그 정도로 11월생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엉뚱한데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건강을 잃게 되고 근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자중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이상 과하게 다른 행동만 하지 않으면 굳이 나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소띠 12월생은 집에서 가족 간의 어떤 계획이나 금전수를 집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12월생 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다 금전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 일한 만큼의 그런 대가가 들어오고 또한 기인이 붙어서 기인이 도와주는 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밖에서 이루어지니 기인자가 들어오는 거로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추진이 되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은 관제가 앞을 서요. 왜냐하면 이 소띠생 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영특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학자가 돼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 소띠생들이 조금 한 번 어디에 딱 꽂혔다 하면 그거밖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관제들이 지금 많이 긁고 있는데 올해 잘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에 임한다면 이 관제가 들었던 것도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전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금전이 올해는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삼재다 소띠다 이걸 따지지 마시고 올해 열심히 사시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굉장히 많고 다만 꼭 옆에 기인들이 붙어요. 소띠들이 덕이 있습니다. 식복도 있고 덕이 있어서 옆에서 꼭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해서 내가 2020년 소띠라고 할지라도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띠는 올해 소띠는 자중하셔야 돼요. 올마이킹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제일 못한 거지. 이거 웃는 것도 나가야 괜찮아? 이러면서 막 해주면서 자랑하는구나. 그 다음 편에 계속... 일단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